프로필 겸 룩북 촬영하는 날인데 어... 뭐라 해요? 자세기 여러분들 안녕! 오늘 저는 프로필 촬영하러 왔습니다! 네, 저의 멋진 모습 기대해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영상의 영상은 또 기분 나른되어? 처음 봤을 때 진짜 적응은 벌써 정심인 거에요? 또 제가 그랬잖아요 일주일이면 그대도 적응하게 될까요? 아전이네 아전 친구들한테 나 점심 시켜 무슨 말이야? 저도 다 없네 저희 회사가 정말 자유롭습니다 저희 회사 진짜 좋아요 저희는 탕비실이 아니라 간식 창고예요 먹는 게 안 쓰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송고기를 먹을 거예요 저희 오늘 송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밥과 한 20만 원이 나올 예정 응 네 오늘 프로필 촬영이 끝났는데 헤어 쌤도 메이크업 쌤도 그리고 또 사진 작가님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저의 결과물이 기대되는데 기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에 인사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해요?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Da o o o o o o o o o 아멘